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불빨간 사춘기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원래 고 유지아씨의 곡인데요 드라마 미생에서 불빨간 사춘기가 어레인징해서 드라마 안에서 잔잔하게 흘렀던 곡입니다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실게요 먼저 C키 배열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E 다음 코드입니다 Cmaj7 Cmaj7은 한 가지 폼이 더 나오게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Eb 다음 코드입니다 C7-E 다음 코드입니다 F-9 다음 코드입니다 F-9 여기서 4번 손가락 떼시면 Fm죠 다음 코드입니다 Dm11 Dm11 다음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9sus4 다음 코드입니다 G7 다음 코드입니다 G7 다음 코드입니다 G 슬래시 A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슬래시 F 다음 코드입니다 G add to 다음 코드입니다 G6 슬래시 F 네 여기까지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코드의 개수가 좀 많네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차분히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진행과 배열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코드,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설명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이 노래는 16분 표 4개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잡고 아르페조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보 밑에 바로 나오니까요 제 손과 악보 매칭 시켜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C 코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C 코드 폼에서 이렇게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 3포에서 눌러줄 거예요 요 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트로 4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여기서 바꿔줘요 슬래시 2 F&9로 체인지죠 C 슬래시 2로 다시 가고 D마이너 11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만 하나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G9서스 4 3, 4번 손가락 들어주면 되죠 여기서 30분 음표니까요 앞에 거보다 좀 더 빨리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다 따다 그리고 1번 손가락 떼시면 G7 되죠 연결하면 네 이런 진행이죠 연결해서 A 파트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A 파트는 C 메이저 7부터 출발을 하네요 그 다음에 메이저 13도 나오네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제 왼손을 잘 보세요 여기서 1번 손가락이 빠지면 2 마이너 6 그리고 E7 이때는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9 D 마이너 13 여기는 손가락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G9서스 4 한번에 가셔야 돼요 다시 C 메이저 7 D 마이너 13 E 마이너 6 E 마이너 6 E 마이너 다시 한번 더 가죠 슬래시 G D 마이너 13 여기까지 A 파트 진행입니다 자 그 다음 B 파트는 네 마디 진행인데요 F에드 9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G7 플랫 9 나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2, 3에서 바뀌어요 그리고 2번 손가락 내려가면 D 마이너 11 1 그 다음에 C 메이저 7 F에드 9 한 번 더 나오죠 두 박자 그리고 세 번째 박자 C 슬래시 E D 마이너 11 3 여기서 G7 플랫 9 이게 한번에 작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진행은 C 파트 진행이네요 그대여 힘이 돼 주오 이 부분을 붙는데요 우리가 잡고 있는 C 메이저 7 코드 폼에서 C 도 솔 이 멜로디 라인들을 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G 슬래시 A 진행 나오고요 왼쪽으로 빠져서 A7을 잡아줄 거예요 이해 되셨죠? 코드 베어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F 마이너 9 나올 때 조금 손이 빡빡하실 겁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한 마디 똑같은 진행이네요 16 프름프 4개 그대로 1번 손가락 눕혀서 D 마이너 7 두 박자 올라가고 탑노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오른쪽으로 하나 가면서 1번 손가락 올려서 발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4번 손가락 눌러주고요 4번 손가락 떼세요 마이너 그 다음이 G9 서스포 또 똑같은 진행이에요 그대로 오른쪽 두 칸 가리워진 나 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베이스 눌러주고 탑노트 진행해서 베이스라인 하행 진행하죠 C 마이너 슬래시 E 플랫 그리고 D7 그리고 G9 서스포 그 다음에 G 에드2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다시 A 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코드는 똑같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우리가 진행했던 A 파트와는 조금 멜로디 라인 진행이 달라져요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3 4 1번 손가락 빠져요 그 다음에 E7 그 다음에 라 라 시 도 솔 라 솔 시 도 솔 솔 그 다음에 D마이너 13 1번 손가락 눕힐게요 그 다음 3연음 나와요 그 다음에 빨리 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D마이너 13 빠져요 그 다음에 A마이너 9 D마이너 13 그 다음에 이런 진행입니다 B 파트 연결하면 아까 진행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내려가고 G9 서스포 Cmaj7 C7 잡고 한번 불려줘요 다시 F&9 C E D마이너 11 텐션 G7 F9 나오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 파트 진행은 아까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C 도 G 나오네요 C 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 드려 볼게요 3 4 멜로디하인 진행이 똑같죠? 에? 도망치는 2 3 2 3 4 5 5 5 6 6 5 6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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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인털루드 진행입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 드려 볼게요 C 슬래시 한마디 FF9 3 4 4 5 5 5 5 5 6 6 7 7 8 8 8 8 9 6 9 10 10 10 10 10 11 12 12 12 12 12 13 15 15 15 16 15 15 16 16 4 2 2 2 2 2 Dm7 네, 이해 되셨죠? 마지막 아우트로 설명할게요 아우트로에서는 F&9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베이스라인이 하행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7번, 그리고 6번 그래서 2, 3, 4번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1, 2, 3 그 다음에 탑노트 그대로 냅두시고요 1번 손가락으로 7번 프렛 발에 해주시면 돼요 3번 줄까지 연결해 볼게요 2, 3,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G9 서스폰 아까 같던 진행하고요 1번 손가락 떼고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 G, Add to, 그 다음에 Cmaj7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볼빨간사춘기의 가리워진길 진행을 하였는데요 원래 유재화씨가 불렀던 노래 진행과 조금 어쿠스틱하게 편곡이 되어져서요 진행이 색다른데요 코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고요 계속 16분음표가 배열이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고 빡셀 수 있는데요 차분하게 연습하시면 본인코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버 영상 잘 보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뮤직의 공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